오늘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주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켜고 8시 반부터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 해운이 주가가 오늘 강하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대안해운, 일회성 이익이지만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선방 내척을 매각하면서 대안해운이 2,500억이 넘는 약 2,700억가량의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을 올렸습니다. 단발성이 있는 이익이지만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현금을 융통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대안해운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7,000억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 7,000억이 조금 되지 않는 기업에서 선방 내척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면서 2,700억에 달하는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단기적인 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채에 대한 상환을 제일 먼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채에 대한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은이익에 대한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재무 구조,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7월까지 대안해운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를 토대로 전 고점인 2,800원대도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만약에 내일부터 눌리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300원대 지지 라인 위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가능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7월달의 핵심적인 공지 내용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켜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돌발적인 악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프 방송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안해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이미 매수를 해서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한해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7월에 있을 공급계약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개별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안해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타 종목들 매일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과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스윙 종목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안해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 발송 일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31일 장전인 8시 4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290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대안해운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이 대량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린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 저점대에 대비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최근 시장에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